아... 멘트 좀 바꿔 이제 네... 불댐시가 많이 난다 양념, 버섯 저, 잘 비빈 거 보시죠 양념만 대대일 수도 있을 때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무슨 맛인지 알았지? 같이? 가시지? 응 아이고 맛있다 괜찮아 کر까봐 좀 더, 엉마 Yeah сейчас rooms 매 탁 compartments 이 부등이 부물이 조금 떨어지잖아 이게 이렇게 해... 스테레이크를 넣고 그다음에 면을 넣을게요 빨리 돼야지 물을 안 빼도 될 것 같아 느낌에 왠지 여기 안에가 깊잖아 촌놈아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그렇게 못믿으세요 어떻게 쓰겠어 어서 들어오시오 뒤에서 또 물을 다 버려버렸네 여기 안에가 깊잖아 촌놈아 나름 최애템이에요 여러분들 유니꼴로 이것만 해주시고 이거 생각해서 했다 하는 말이야 이쪽 카메라도 한번씩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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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말고 튀어서 봐보라고 이 촌놈새끼 네가 이 각도를 알아야, 이쯤에서 해야 이게 다 나온다. 빨리 더 퍼지기 전에 여기다 끼까지 아 이걸 여기다 먹어 놔두고 먹어야 제라 왜 그래 자 시골 먹방 넘버원 넘버원 지금의 짠남시대 먹죠 야 이거 좀 늦었죠? 신속히 흐이파람 파롱파롱이 약간 너무 자연스럽긴 했다 자 여러분들 오세요 오늘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파 담은 그 뭐냐 우리 밭에 거 그것도 우리 밭에 거인데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거 여기서 다듬었잖아 오늘 이거 양념 해갖고 오늘 막 닦는 거거든요 어 짜파게티 한 번 뭐예요? 이거 파김치 파김치에 요거잖아 아 요거시 아따 할 말이 없다 우선 먹어봅시다 재워 봤습니다 딴딴딴딴 딴딴 물을 조금만 더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물을 조금만 더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물을 조금만 더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음 음 땡잉 황금 난 열무지 만들어 아 아 아 아 괜찮다 근데 아까 이거 막 담았을 때 좀 양념맛하고 그냥 이거 파먹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양념이 뺀거가 더 맛있네 이게 마지막으로 맛있네요 진짜 알타리가 안 맵네 희한하다 흠 아 아 으 흠 으흠 와 방금 전에 잘 못 먹은 거 같고 코 맵다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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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기 싫었네 말씀 아까 해놓은 거 다 먹었는데 아직도 이만 봐봐 와 자 유튜브 친구들 어 지금까지 음 유튜브 보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요즘은 음 이제 유튜브는 다들 막 아 아 참 식용이 땡긴다 으흠 먹기 싫으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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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지로 먹고 있는 생 신개념 먹방 신개념 먹방 으흠 먹기 싫은 사람 으흠 이 콘텐츠 괜찮다 으흠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맛없게 먹는 거 어때 으흠 요구 괜찮은데 아 이 애들 두겹지 없는데 아니 걔 아주 걔 말아먹으려고 하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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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빡빡빡빡 아 다 시골 삶은 다 이렇게 먹읍니다 에 파김치는 먹어 맛없냐 아니 난 이게 더 당겨 이게 맛있게 많이 먹고 싶게 골고루 먹어야지 왜 또 팬식하냐 아구야 음 오늘도 한 건이 잘 먹었다이 오늘도 한 건이 잘 먹었다 마카는 여기까지 이거랑 점점 신선함도 없어지고 재미 없어질 거야 마카는 여기까지